왓츠 중간호 내 이놈 심장 허접색 을 외치기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비펙트를 죽여왔지 비펙트는 기계라서 안죽음 티비 안나왔어 때리는거랑 비슷한 시간에 뭐래 상점주의 성대모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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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룩팍 멜 잘 나오고 있다 멜 위생 위생 멜 멜 왜 쎄요? 드로우가 왜이러냐 아 뭐 왜이러고 말고 평소에 점탑이네 하지만 골바초 아 드래겜 아니 이게 이렇게 맞을거였음? 아니 이게 이렇게 맞을거였음? 약간 털에 4개까지 음 뭐 가까이집 라 가 볼이 라 두어 아 제발 나니? 쓴다세 쓴다세 아이스 말살 수월? 아 가지 먹었는데 바로 불고리 격분 주는 거 봐 아조커님 22개월 구독감사 명호였습니다. 무려 22개월 아니 아 쓰레기 에피도이야 현실 지배 선액 순에코 뭐 먹지? 와차로 룬반구 먹긴 싫음 분노조절 잘 해야되는데 이 뭐 씨 꺼져 아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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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 가가 아이아몬드 아이아몬드 6萬2 에우스 엑스 마키나 아 아 아 말쓰른검 아이스크림 다시 말쓰른검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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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잖아 그래 이거야 아이스크림 이게 마치 고갈? 아이스크림 이봐 친구 돈이 없잖아요 호호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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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쁘서 아이스크림 으아아 자아 신속 쌀걸 아냐 죽소 와우 뒤를 봐 아 안돼 신성이 있었으면 생전 처음보는 카드들 가져가네 저런 카드가 되는게 있었나 호이 질서다 아 위험하다 근데 아이고 막 솟아 는 이겼네 원엄강 180마을살검 휘갈김 회피도약 그래도 휘갈김이겠지 아니 회피도약인가 백마가 제일 늦었을텐데 백마가 안났어 신성수 아이스크림이라 에더지윕을 먹는게 심지어 가지도 있네요 아이스크림 리테 하이 오 레 우주푸들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추월 추월 근데 노 카드가 음슨 신성 신성 돌아왔구나 신성 신성 이규준 슥까지 가야지 울 수 있다 그러면 죽어요 액마다 압축 안풀린데 액마 다시 태어날 뿐 이쁘 이리와 하하하하 이쁘 옆몰 이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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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에 이미 있으니까 아니 근데 무에 있어도 좋은데 첨탑이 알아서 희균을 갖다 바치는데 화상 화상 정말 윙부츠 강화할 거 없지 영체와 강화 할 수는 있는데 해도 별 소용 없을 것 같으니까 엘리트나 더 잡아야겠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 어차피 여기 갈 거니까 한 번, 두 번이면 다겠네 아니 근데 원래 유물을 둬야 되는데 윙부츠 때문에 유물을 천천히 받은 거잖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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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edy 음 말살 딜 300달이 말살건 기도 까르기 말살검 85만큼 10번줍니다 오졌다 대우스마키나 압축좀 풀어줌 간다 불고리 말쓰른거 아니야 아니 그래 이 정도는 돼야 말살검 아님 진짜 말살이네 여기를 윙구스 쓸지 말지 고민되네 항상 두번 보는게 더 나을거 같은데 내 말쓰른검 말달검 말달검 오메가드간다 탁테라 오메 오메 사메 야게 위기 대위기 타코 단관을 극복한 와처 아 엘리트냐 상점이냐 아니 수비 카드 걔 많지 않았나? 아니 수비가 아니라 스킬 카드 이걸 수수 강화를 성공하네 근데 별 차이는 없다 으압 라비 정말 쓰잘데기 없는 조상인 엘 도와줘요 추월 강화하는게 낫지 않을까 아이스크림인 것도 있고 언제 터질지 언제 터질지 무섭긴 함 영체화 다 끝나면 어떻게 하지? 그래도 디펙트보단 세겠지만 사마루 사마루 요거 너 땄어 그리고 수수 왜 자꾸 나와 드나스 소ях 굳이 어색 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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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그나로크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지? 이딴게 라그나로크? 이깟 못하네. 까까다 까까 아 사색이 있어서 어려도 됐었네. 샌넬 아 저를 좀 다 해보는다. 그 부분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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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존 꺼져 킬각 아니지? 말쓰른 것만 뽑으면 킬각인데... 1,2,3,4... 심장도 안심할 수가 없네. 신성함. 신성함. 이 안에 신성 있다. 없다. 심장선에 있어. 이 안에 신성함. 이 안에 신성함. 전지 오메가... 전지 오메가... 도졌다. 이 안에 신성함. 이 안에 신성함. 이 안에 신성함. 아 불쾌한 나머지 현실집에 쓰고나서 쓰는게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산식하는게 더 낫겠지 일단 보수 집에서 색 아 앗 야뻑 아 근데 이거 아아 음... 아이씨 아이씨 영체화 여기서 빠졌네 사색까지 뽑기에는 드로가 모자라고 지못 돌려지고 이러면 영체화 다음 턴에 잡히니까 그래서 넘겨야 되나 아니면은 울화까지 써야 되나 말살검 너무 밑에 있는데 말살검을 써야 되는데 한번이나 만나요 cią서도 취재를 즉 끝 끝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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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